자 이제 9페이지부터인데 여러분들 이 수특 해체 정말 착하고 훌륭하고 너무너무 좋고 정말 이거 잘 써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회 놓치면 안 돼. 설정 하나하나가 정말 이거는 진주예요. 진주입니다. 대신 뒤에 수특 해설지 거기에 매달리면 이거는 진흙도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송글씨 해설과 또 선생님의 이 지금 새벽을 바라면서 진행하고 있는 이 강의 정말 이거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하이라이트예요. 물론 지금까지 문항 너무너무 좋습니다. 꼭 연습하세요. 장담해요. 6평 9평 수능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문항에 칭찬하느냐 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항들에 대해서 답만 내는 그런 공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이거 답 내기 이전에 이 상황에 대한 개념과 함께 개념과 문제를 버무려서 그렇게 준비하라 했었어. 자 먼저 정말 중요해. 연습해야 돼. 선생님만 혼자 이렇게 중요하다 하면 안 돼. 5.7.P.08번인데요. 자 우선 문제 첫 줄에 등과 직선운동 나와 있고 가만히 놓았을 때 대기를 언따나 쳐놔야 되지. 그 다음 제일 때 모든 마찰 무시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0 써놓으세요. 등과 직선운동 불 반드시 이미지 기록하십시오. 0 불 한 키. 한 키. 자 전체의 개를 먼저 보라 했어. 뭐부터 체크한다라고 썼죠? 힘부터 체크한다라고 썼죠? 힘부터 체크한다라고 썼어. 그래서 자 EMG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개에 대해서 여기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야. 이 한 개에 대해서 시대의 힘은 처음엔 얘 꺼내지마. 전체 개를 먼저 보는 거야. 항상. 우리 이거 운동법칙 할 때 얘기했었죠? 전체의 개를 먼저 보시고 EMG. 외력이 또 뭐가 있을까? 이거에 중력 MG 있어요. 또 면이 직각으로 미는 힘 있습니다. 일단 둘의 합력으로 따지면 0 되니까 쌤쌤. 또 한 가지는 1N을 정리해서 직각 방향의 힘은 1을 하지 않습니다. 자 봐요 이제. 전체 개는 무슨 역만 일합니까? 중력만 일하죠. 결국 이 AB 전체 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먼저 이렇게 못을 꽝 박아놓고 시작하세요. 전부 다 기록해요. 거기다 보존이라고 꽝 박아놔. 이거 답만 내는 게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어. 됐죠? 그럼 어떻게 전체 개의 역할에서 보존이 이루어졌느냐. 봐봐. B의 퍼텐 에너지 감소 혹은 동요가 B의 중력이 일을 한 거야. 그런데 B의 중력이 플러스 1 했습니다. B의 퍼텐 감소 했습니다. 이것이 100% B의 운동에 의해서 증가했을까요? 이 B만의 개를 보니까 B만의 개를 보니까 B개에 대해서 이 장력이 반대로 일하지. 이거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라고요. 그래서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어? 전체 개는 보존된다는데 B의 역학적 에너지 왜 감소했느냐. 상력이 반대로 일하니까. 그러면 전체는 보존이니까 A개의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증가해야 돼요. 당연히 증가해야 돼요. 어? 어떻게 증가하는데? 퍼텐 변화는 없고 바로 A개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거죠. 같은 값이에요. 그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실의 힘이 A개만을 봤을 때 실의 힘이 한 일이 역학의 증가량이다. 그 전체의 역학의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면 B는 어떠한 연유로 역학 감소냐? B의 퍼텐은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중요 플러스라니까 B의 퍼텐은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운동에너지 분명히 속력 커졌잖아요. 운동에너지 증가했죠. 어? 전체 값을 감소해야 되는데 어때? 퍼텐 감소량이 운동의 증가량보다 더 컸던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가 바로 뭐야? 이게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이기라고 이게 바로 어디 있는 거야? 이거야 이거야. 알겠죠? 뭐 비슷하게 맞춰볼까요? 바로 이게 이거야. 그래서 전체계의 역할을 해주는 보존됩니다. 됐죠? 그래서 아주 심플한 규칙이라 했었어. 중력 탄성 외의 다른 힘이 운동적으로 일하면 역할의 증가, 중력 탄성량 아닌 다른 힘이 운동과 반대로 일하면 역할의 감소, 그 연휴까지. 오케이? 자, 이것을 전체계의 보호전에서 얘기를 해볼까?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 B의 퍼텐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의 증가량이 딱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이런 경우가 된다면 이거 실의 힘은 일하지 말아야 돼.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실이 반대로 일하죠. 지금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 항상 이렇게 체크합니다. 선생님은. B의 역학 에너지 감소량이 나오고 그것은 A의 역할의 증가량,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 우리 지금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마세요. 정말 연습하세요, 이거. 조금 더 보면 각 개의 질량비가 각 개의 델타의 케라고 했었다. 각 개의 질량비, A부터 순서대로 1대 2죠? 그러면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만약 2, 0이라고 한다면, 2, 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B의 운동의 증가량은 몇? 2, 0이 되는 거야? 2, 0이 돼야 돼. 그래서 B의 퍼텐 감소는 얼마 되는 거다? 3, 0이 되는 거다. 됐죠? 이거예요. 됐나요? 이때, 3, 2, 0이란 건 뭘 얘기할까? B의 퍼텐 감소는 할까? 야, 이거 숫자 문제야. 숫자죠. 이거 숫자 문제야. 숫자죠. 뭡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어? 2MGH를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거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럼 이것을 3분의 2배 해주면 돼. 3분의 4MGH. 이거 한번 얘기를 해봐. 숫자를 얘기해봐. 3분의 1이니까, 이거의 3분의 2MGH. 얼마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숫자 얘기해봐. 그럼 그거 가지고 2분의 2MGH 따지면 돼요. 그래서 2MGH는 전체계를 얘기해볼까? 전체계는 2분의 1. 자, 전체계는 몇 M이에요? 3M이죠. 그리고 V의 요거, 요거, 요거. V의 제곱. 빼기, 천, 값, 제로. 지울 때 지우더라도 써놓고 지우자. 자,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얘기해봐. 그러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 뭐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봤죠. 이 가와 나의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 나의 상황 봐봐요. 역시 하나의 기에 대해서 외록부터 체크합니다. 중력, 수익학력. 이거 설명 바로 전에 드렸죠? 중력, 바로 정강에서. 중력, 수익학력. 자, 합의. 중력의 빈면서물이라 썼어. 근데 아무래도 이 EMG보단 값이 어떨까? 작겠지. 색깔 좀 바꿀까? 이 EMG보다는 좀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EMG 보다, 작다, 마이너스. 이렇게. 중력, 빈면서물이야. 오케이? 전체의 기에는 역시 어때? 무슨 역만 일하는 거야? 중력만 일하죠? 얘도 역학에너지 보존이야, 전체의 기에는. 자, 그런데 B만의 기회를 보니까 분명히 이 힘이 또 반대로 일을 하네요. 예, 역학에너지 감소. 같은 상황이야. 퍼텐은 감소했는데, 퍼텐은 감소했는데, 오, 운동에너지 증가했어. 감소량이 더 컸던 거죠. 그리고 A의 역학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하는 거죠. 그 전체 역학에너지는 보존이랍니다. 이때, 봐요. 가번의 퍼텐 감소량 뭐였어요? EMGH죠. 나번의 B의 퍼텐 감소량. 전체의 퍼텐 감소 되는 거야. B밖에 없어요. B밖에 감소하지 않으니까 퍼텐에너지는. 역시 얼마예요? EMGH죠. 아니, 왜 얘기했잖아. 빗면에서 이거 씻어. 너무나 기본적인 거야. 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중력의 빗면 성분에 이 빗면 길이 이게 바로 뭐라고? MGH라고. 그러니까 아, 볼 것 없지. EMGH. 이게 바로 B의 퍼텐 감소량이에요. 어? 선생님, EMG보다 작은데요? 에이. 이때 어떻게 돼? 이 중력의 빗면 성분에 빗면 길이의 곱을 우리가 퍼텐 감소량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EMG 여기보다는 작지만 봐봐요. 여기에 빗면의 길이. 이 빗면의 길이가 크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곱하는 값이 바로 뭐랑 똑같다? EMGH라는 퍼텐 감소랑과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개로 이동하니까 여기서도 이 A가 이동한 거리가 S예요. 이거 잘해놓으셔야 돼요. 한 개이기 때문에. H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를 봐라. 이게 H지. 당연히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다? 이거 H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진짜 이 두 가지 잘 봐야 돼. 지금 가, 나, 나, 나 가, 나, 나, 나 여기도 써볼까요? 이거 사실 쓸 필요 없는 건데 이거야. 아, 나, 나, 나 B의 퍼텐 감소량 B의 퍼텐 감소량 어때요? 그렇나요? 그렇죠? 그 다음 분명한 일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온도의 증가량 이거하고 당연히 이거하고 어떻다가 돼야 돼? 같다가 돼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당연하게 그 안에서 질량비 1대 2 1대 2 B의 온도의 증가량이나 여기서 B의 온도의 이거 당연히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번이나 나번이나 역학자 에너지의 보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만 있어봐. 그럼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 뭔가 다른 건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 이 속력이 다를까요? 봐요. 여기 제로였습니다. 당연히 온도의 증가량 똑같잖아요. 이거 V예요. 이거 제로입니다. 이거 V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 봐봐. 기록만이 살 길이지. 분명히 어때? H보다 S가 더 큰 값이야. 이것보다 이게 더 큰 값이야. 그래서 실제 문제도 이거보다 여기가 더 크게 나와 있어요. 어? 그럼 봐라. 0, V 뭐 나와야 되는데? 절반 값. 그래. S&VT 항상 준비됐습니다. 그랬었죠? 가번에서나 나번에서나 평균 속도는 어떤 거예요? 같은 겁니다. 절반 값. 그런데 얘가 더 많이 움직였어. 어? 얘가 경과 시간에도 어떤 거야? 더 큰 거지. 그래서 둘이 뭐가 다르냐면 경과 시간이 다른 거예요. 경과 시간이. 얘가 T 동안 이동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더 큰 T 동안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잖아? 그러면 또 뭐 S&VT 했으니까 뭐가 나올까? 가수정의! S&VT 가수정의! 나와야지. 속도 변화랑은 둘이 똑같아. 그런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 시간이 짧아. 어? 속도 변화율! 가수정의! 가수정의! 크기는 아가 어떤 상태야? 나보다도 더 큰 상태인 거야. 자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잘해야 돼요. 이거는 알보라색의 이걸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정말 후회합니다. 안 들으면 뭐 후회할지도 못하겠네. 뭔지도 모르니까.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수는 가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봐도 되느냐? 자 봐 여러분 지금 질량이 양쪽 편이 어때? 질량이 3M 3M으로 질량이 같지? 그런데 이렇게 봐도 돼. 이걸로 봐도 됐지만 이거 1 이렇게 써놓을게. 이렇게 봐도 됐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A는 M분의 F를 봐봐. 알짜임 F 지금 질량이 어때? 같죠? 음 자 알짜임 전체계 알짜임 2MG 전체계 알짜임 2MG보다 작다. 당연하게 가속도는 이 알짜임이 가 보다 나가 더 작잖아. 그러니 당연히 어 비례하네. 가속도 누가 더 크다? 가가 더 크다. 이거예요. 자 봐요. 하나의 문항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보기 문항에서 봐. 가속도 크기 됐죠. 2번 B가 정상태 속력 같아요. 지금 이 안에 다 설명됐습니다. D번 A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같은 시간 동안 D를 언더쳐봐. 같은 시간 동안 그러면 야 이거 이미 밝혀놨으니 속도 변화 똑같은데 시간이 짧아서 가속도 크다. 이렇게도 봤고 A는 엠브레프에서 그래서 가가 더 크다. 이렇게 봤는데 같은 시간이면 가속도가 큰 속도 변화가 가가 더 크겠지. 나보다 가의 속도 변화가 더 크겠지요. 오케이 자 뒤에 뭐 물었냐면 B의 중력 퍼텐 감수량은 그래서 손글 써놨지만 속도 변화가 같은 시간 동안에 가가 더 크고 운동 에너지 증가량 같은 시간 동안에 가가 더 크고 그러면 퍼텐 에너지 감수량도 가가 더 크고 전체 개 그거 B밖에 없지. 퍼텐 감수량은 그래서 중력 퍼텐션 감수량은 가에서 더 크다. 각각의 보존을 확인하고 연결시키면 된다. 아주 중요하네요.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57P08번 정말 정성스럽게 나눴어요. 자 이제 5, 4, P, 0, 2, 5 아 여기도 중요한 거 바로 그래프 자 문제 봅시다. 그리같이 질량에 스몰 M에 A, B를 연결하고 A를 빗면에 전 피해놓았더니 A, B가 등가 손동박스 하시고 하다가 A가 피해서 4일 만큼 떨어진 Q를 지나는 순간 Q를 지나는 순간 미쳐놔야 돼. 실이 끊어졌다. 일단 한 달러 끊어. 일단 한 달러 끊으시고 질량 표시 안 해놨네. 뭐부터 체크 들어야 되지? 바로 힘부터 체크를 들어가야 됩니다. 오 그래 여기다가 일로 갔대. 오 그러니까 일단 표시해야 돼요. 시계 방향 뭐 오른쪽 그러지마 물린답게 시계 방향에 무슨 등을 하게 된 거야? 등 가속도 등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처음 상태 P점에 전 피해놓았더니 그러니까 처음 상태 속력 뭐 제로 근데 그래프도 있긴 있어요. 운동의 제로였으니까 제로 했다가 표시해 V 일치운동 한 개 자 뭐 체크해야 돼요? 바로 요거 이후에 끊는 거다. 이제 실 끊었다는 얘기는 힘부터 체크해야 돼. 자 요거 중료의 빈면성분 아무래도 등가속도 했으니까 요게 더 크겠네. 이게 A 맞죠? 그래서 자 이것의 중료의 빈면성분 좀 크겠죠. 오 선생님 질량이 같은데 왜 중료의 빈면성이 큽니까? 각도가 더 컸던 게지 뭐 좀 크게도 보이고 오케이 자 그랬는데 이제 실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끊길 거야. 어디? 여기 왔을 때 이제 끊을 얘기를 할 거야. 나는 가에서 A, B가 놓인 순간부터 운동의 에너지를 이동거리에 나타낸 것 자 B의 운동에너지 우리만 사랑하지마 동그만 치고 이렇게 쓰세요. B, E, K 그 다음 B의 이동거리 동그만 치고 어? 뭐 이렇게 B의 이동거리야. 자 봐라 운동에너지 변화량 델타, E, K 마, S, S 뭔가 연결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Y값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잖아. 이게 델타, E, K잖아. 이게 뭐야? 마, S 크리스마, S 올해 잘 보내야 돼. 알짜이미한 일. 아니 S분의 마, S 뭐야? 이 기울기가 바로 알짜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알짜임이야. 알짜임. 누구의? B의 알짜임. 여기가 바로 실이 끊겼을 때 상황을 얘기를 하죠. 왜 B의 온도에 증가하다가 온도에 감소합니까? 속력을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끊으면 요 힘만이 알짜임 되는 거죠. 지금 끊기 전에는 시계방향의 전체계 합력 B 개만을 원다면 장력이 더 크고 중력의 빈변성분 그래서 B개는 알짜임이 있죠. A개의 알짜임이 있죠. 물론 둘의 알짜임의 크기는 어때야 될까? 질량이 똑같으니까 같아야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수치가 있다는 것은 기울기를 써먹으라는 거예요. 써먹으라는 겁니다. 보니까요. 기울기가 Y값 똑같고 4와 1의 X변이니까 몇 대 몇이에요? 1 대 4죠. 그러니까 바로 C를 끄는 이후에 이것이 바로 B의 알짜임이라는 건데 그게 이거잖아. 그래서 이 기울기가 크니까 이걸 4F로 하자.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F가 되는 거야? 여기서 가는 거야. 중요한 얘기야. 자, 봐 이제. 이걸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세요. 이게 바로 4F가 B의 중요해 빈변성분 이런 뜻이죠. 됐나요? 그런데요. 이 실이 끊기기 전에는 F가 알짜임이 어때? 끊기기 전에는 실의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이 실이 당기는 힘이 얼마였던 거다? OF였던 거예요. 그러면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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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이 힘이 또 뭐라는 거다? 이게 OF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어때? 알짜임 둘이 똑같다 한다를 썼지? 같아야 돼. 이것도 AR짜임이 돼야 돼. AR짜임 F이어야 돼. 그러니까 A의 중요해 빈변성분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A의 중요해 빈변성분 얼마란 뜻이니? 이것도 F가 아니니까 아, 이거는 6F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이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실이 이제 끊겼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하고 가야죠. 끊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끊기고 나면 B는 이것만의 알짜임이 되고 A는 바로 6F가 알짜임이 되는 거죠. 끊기고 나면 자, 그리고 이제 갑시다. A가 P로부터 OL만큼 이동, 그러니까 끊긴 이후에 L을 더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A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잖아요. 자, 봐요. 여기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어, 저거 써놨네. 0과 V라고. 그러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0이었어. 그리고 여기 운동 에너지가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까지는 A, B, 개가 함께 운동한 거다. 여기 얼마 되는 거야? E, 0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 오케이? 0부터 4L까지 봐. 델타 2K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어떤 힘이 한 일? R자 힘이 한 일. 지금 이 0, 이 얘기가 바로 R자 힘이 한 일이야. 이거 델타 2K가 A, R자 힘 얼마였는데? F였잖아. 실의 힘이 있을 때는. 그래서 F가 4L 이게 R자 힘이야. AK 이것이 지금 E,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거 여기에 온도의 증가를 한번 찾으면 되잖아. 이때는 몇 F인데 R자 힘이? 6F가 되지. 그리고 L 가는 거잖아. 그럼 몇 배야? 2분의 3배죠? 여기 얼마야? 2분의 3, 2, 0. 아, 됐네. 그래서 여기에 2분의 3, 2, 0이 추가가 되니까 결국 여기는 얼마가 된다? 2분의 5, 2, 0이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분의 5, 2, 0. 어, 이것도 아주 절묘한 설정. 정말 착하고 훌륭해요. 이번 수트. 자, 그 다음 5, P, 0, 4. 자, 이 문제도 제가 스골 때부터 작년부터 강조했던 거고 작년 9평에 나왔던 것이고 이번에 수업 중에 용철 특강하면서 이거 수능 문제를 이용해서 봤죠. 자, 그거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그림이 작으면 자기가 크게 이렇게 딱 어, 이미지 확대해놓고 그리고 풀어야 돼요. 그림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안 지우고 놔뒀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수업 중에 그렸던 거 그대로 여러분 귀가하고 나서 지금 새벽 몇시를 향해 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음 이거 그대로 알자임의 한 일 생각하십시오. 이거였어요. 평형점 최대 속력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마찰은 수평면 탄성력만이지만 연직방 매달려 했거나 바닥에 있을 때는 중력과 탄성력의 합을 얘기하고 마찰은 빗면일 때는 바로 탄성력과 마찰을 얘기를 하는 것이야. 자, 이제 이 문제 봅시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용시혈 이게 사실 그래요. 이 설정은 문항 자체는 좋은데 이게 투박해요. 그래서 원래 평가원은 이게 순서대로 해석하게 돼 있는데 끝에 보면 막 읽고 끝에 가서 원래 어떤 점이었다 나중에 밝혀요. 그러니까 좀 읽으면서 볼게요. 용시혈 연결된 A에 실연결된 물체 B를 연직 아래 잡아당겨서 A가 5로부터 ED만 떨어진 P에 정지했도록 잡고 있는 것 나타난 것이다. 근데 O에 대한 설명을 뒤에다 떠나둬요. O는 용시혈의 A, B가 연관되었을 때 B를 당기기 전 A가 평형 상태로 정지했던 A가 평형 정보를 했어요. 바로 어디에 대한 정보를 줬냐면 이 5점에 대해서 설명을 준 거야. 지금 여기 손 모양을 제가 안 그렸는데 이게 당긴 상태야. 당긴 상태예요. 그리고 이 5점이 손으로 이렇게 잡지 않았을 때 멈춰있던 평형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야.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평형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 생각하러 했었죠. 알짜미 제로인 평형점은 정지나 등속도 둘 중에 하나랬는데 둘 다에 대한 하나랬어. 여기는 정지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있었던 거죠. 이렇게 B가 여기 이렇게 있었을 때 A가 이때 바로 이거죠. Mg 이건 색깔 좀 조사하자. Mg 그리고 이 위치의 의미가 합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정지 울 울 뭐라고? 등속 수업증이겠지. 순간 등속이기 때문에 바로 최대 속력인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탄성력은 자, 봐봐. 합력이 제로나 되니까 탄성력 어디를 향해야 돼? 전체 기에 대해서 한 기 연습했지? 한 기에 대해서 탄성력은 왼쪽이 돼야 되겠죠. 얼마나 많아야 돼요? Mg가 돼 있어야 돼요. 탄성력이.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과의 수업 내용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FX의 그래프 알짜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문장을 이 문항을 해결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 잘 여러분들 앞으로 유념하면 됩니다. 이 용설의 원래 길이와 원래 길이와 평영점 힘의 압력이 0이 되는 점 이게 같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다를 때가 있어요. 이때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평영점을 잘못 찾아버리는 거야. 다를 때 이건 어떤 경우죠? 수평면의 마찰 없는 면에 용설 탄성력만의 알짜임일 때 그때는 원래의 길이가 평영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되는데 연직방에 매달려 했거나 또 마찰이 있는 면이라든가 또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걸쳐서 하나의 기회로서 중력이 함께 추가가 되는 상태지. 연직방 그 얘기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걸려들었던 게 바로 이 부분 원래의 위치 원래의 길이와 평영점이 같지 않아. 즉 무슨 말이냐면 이따 표시하니까 보이지 않니? 용설이 지가 땡기려고 그래. 자기 쪽으로 탄성력이 자기 용설 쪽으로 이러고 있어. 그럼 뭐니? 얘는 원래 상태에서 늘어나 있던 상태라는 거야. 압축된 상태라는 거야. 늘어나 있던 상태라는 거죠. 물론 여기다 매듈가 늘어났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요 원래의 길이와 위치는 따로 있습니다. 원래의 위치와 길이 이렇게 할게요. 따로 있어요. 여기가 바로 너무 안쪽에 되었나? 어딘지 모르겠지만 원래의 길이는 이렇게 따로 있어요. 알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거 볼게. 그림 나는 아예에서 B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 B를 가만히 놓았을 때 여기서 여기서 탁 놓는 거야. 가만히 놓았을 때 A가 용철의 원래 길이에서 압축된 점 Q를 속력 부위로 지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한다를 끊으시고 그림 나를 봐봐요. 여기 5점이란 것은 원래 위치 길이 아니다. 형형점이다. 늘어난 상태다. 그리고 Q라는 것이 지금 D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Q가 바로 뭘 얘기했냐면 압축 압축된 점 Q 거기에 밑을 쳐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세모 눈에 딱 띄게 해놔야 돼. 압축된 점 Q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Q는 여기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압축된 위치야. 여기에 지나갈 때 속력이 뭐라고 했어? 여기 지나갈 때 속력을 V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균점 되면서 여기서 여기에서 놓은 거야. 놨더니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속력이 최대가 됐다가 오케이? 응? 최대가 됐다가 속력이 감소하는 중에 V인 거야.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아주 중요한 설정 그림 위에 따라 했었다. 5학 Q사 거리는 D이고 용수래 저장된 탄성 퍼텐 에너지는 이 설정 분명히 이유가 중고다. 가에서 나에서 25배 이다. 여기서의 탄성 퍼텐 에너지가 여기서의 탄성 퍼텐 에너지의 25배래요. 뭘 얘기하는 걸까? 탄성 퍼텐 에너지가 25배라는 것은 2분의 KX 제곱 변형이 5배라는 얘기야. 즉 원래 기리로부터 이렇게 된 이 변형 압축된 변형 그 다음에 가에서의 여기에 늘려져 있는 이 변형이 1대 5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와 그 다음 여기 여기가 1대 5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번 그림에서 5에서 Q까지 이 길이는 D란 D라고 나왔어요.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항상 이미지 관리 잘하셔야 되는데 나번의 그림 이게 스톡이라서 이렇지만 그림도 엄청 작아요. 그림이 엄청 작고 조금 나은 점은 가 나 위아래 이렇게 길이를 비교할 수는 있는데 그림이 엄청 작아. 그림은 가 나 오른쪽에 났지만 그림이 작으면 크게 확대하고 만약에 이렇게 가 나 이렇게 나오면 나번의 상황을 가번에 써놓던가 가번의 상황을 나번에 써놓던가 제가 다 기록하면서 어차피 기록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면 나번의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 그림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봐요. 분명히 이제 아 최대로 압축된 이 위치와 최대가 아니다. 큐점에 최대 아니다. 큐점에 압축됐다라는 이 위치와 여기에 처음에 이 위치가 1대 5인데 떨어진 거리는 몇 뒤 떨어졌니? 3D가 떨어졌지. 그러니까 이 3D를 1대 5로 나누면 실제 이 값도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우리는 확인해낼 수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될까요? 3D를 1대 5로 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6분의 1을 곱하니까 6분의 3D 즉 2분의 1D 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D에 해당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5D에 해당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요 탄성포텔 에너지가 여기가 25배라 탄성포텔 어때요? 여기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탄성력 어때요? 압축이 치니까 이쪽 방에 되겠죠? 이걸 F라 하면 여기서는 선형이 늘어난 상태니까 여기서의 탄성력이야 이거는 탄성력 얼마 될까? OF가 되겠죠? 알짜면 아니야 탄성력 이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D의 변형에 생겼을 때의 값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 이게 지금 기록을 잘해놨네 이거야 이게 지금 얼마야? 이게 2분의 D지? 맞죠? 2분의 D 변형에 MZ란 뜻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게 UF라고요 아 2분의 D 변형에 2분의 D 변형에 MZ의 탄성력이구나 이렇게 뇌 속에서 읍절이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써놓거나 그리고 이 F의 값을 얘기한다 이게 탄성력이야 그럼 여기가 2분의 D 압축된 거니까 얘가 바로 얼마라는 거야? MZ의 크기라는 거야 얘는 얼마라는 거니? OMZ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전체의 개로 따졌을 때 전체의 개로 따지면 여기 있을 때 R자임은 이거 MZ와 이거니까 몇 MZ가 되는 거야? 2MZ입니다 여기 왔을 때는 얼마예요? 4MZ입니다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뭘 물었느냐 음 어 V는 그래 저 V가 얼마냐고 묻네요 이제 그러면 야 지금 R자임 생각했잖아 이거 진짜 잘 봐 이거 연습 잘하세요 속력이 평형점 체크했죠? 속력이 여기서 최대가 됐다가 최대 속력 됐다가 자 이것도 수업 중이었죠? 아까 처음에 정제했던 점을 5점에 냈습니다 그랬으면 이 5점은 나중에 최대 속력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요 속력이 커지다가 0에서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는 상황에 그 V가 얼마니 이걸 묻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느니 어차피 대칭으로 여기 D일 때 이쪽이 D가 되는 위치 여기를 지나는 여기 여기를 지나칠 때의 이 V나 이 V나 여기를 지나칠 때 같은 D D 응? 요거 여기를 지나치는 이 V나 값의 크기는 어떨까요? 같죠? 이거 좀 크기는 길어 보이지만 똑같은 D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를 지나칠 때 그냥 V를 속력을 구하자 델타 2K 속에 있다 R자의 만일 속에 들어 있다 아 그러면 여기는 한성역의 OMG고요 여기는 자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 원래 길이부터 원래 길이부터 원래 길이는 여기잖아 요렇게 요게 지금 0.5D죠 맞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0.5D 2분의 D야 요긴 길이니까 2분의 3D야 원래 길이부터 2분의 3D니까 여기에 탄성역은 몇 MG가 되겠니? 3MG가 되겠지 그럼 5MG라는 탄성역과 3MG라는 탄성역이니까 일단 일단 평균 탄성역은 4MG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R자임이 필요하지 어 중력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1N호 정리 R자임한 일을 얘기합시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속력 0에서 속력 0에서 V가 되는 R자임한 일 뇌 속에서는 이거야 하지만 실전 가서는 이건 뇌 속에서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고 우리가 풀어나갈 때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통균 탄성역은 4MG고 운동 쪽이죠 그 다음에 중력은 MG로 운동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R자임 이 부분 잡아 평균 탄성역 4MG 중력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MG 자 이것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리는 얼마냐 지금 얼마야 이게 D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2D니까요 그래서 곱하기 2 이 값의 크기가 바로 지울게요 이제 여기는 이 값의 크기가 운동의 변화량 2분의 1 이때 조심해야 돼요 전체계는 3M짜리입니다 3M 그리고 V제곱 처음 값은 제로였습니다 지울 때 지우시고 아니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 3M지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지워지고 같이 지울걸 그러면서 V는 루트 뭐가 돼 2GD 이거예요 됐죠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알짜임의 그래프 변형 X 그렸는데 사실 이렇게 가려면 이거 대신에 이걸 가는 거야 이거 대신에 이걸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이 상황에 해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못 그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래프를 그린 것 뿐이에요 대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평형점 위치는 여기서 이렇게 찾아 놓지 않으면 여기서 평형점 위치를 잘못 보고 여기를 해버려요 여기는 평형점이 아니란 말이다 원래의 길이치야 평형점은 여기야 그래서 평형점에서 알짜임이 제로가 되는 것이고 평형점에서 알짜임이 제로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평형점 바로 어느 점 얘기하냐면 잘 봐 잘 보라색 여기야 여기 그리고 ED에서의 알짜임은 자 여기 OMG잖아 OMG MG 그래서 4MG 됐니? 그 다음 선생님은 여기서 이걸 구하느니 이걸 구했어 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를 직접 구하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바로 뭐야 MG잖아요 MG 그리고 또 뭐야 MG 이쪽 방향 시계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2MG 이걸 플러스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2MG 이렇게 나온 거야 대신 자 평형점으로 변형 이걸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어버려요 2분의 뒤와 2분의 5뒤로 읽어버린단 말이다 어떻게 읽어야 돼? 평형점부터 D 평형점부터 2D 이걸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거 R자임 플러스 란다 R자임 마이너스 란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와? 428에 반이니까 4고요 이걸 얼마나 와? 1,2는 2에 반이니까 마이너스니까 3MGD죠 이게 R자임이 아닌 델타 2K 자 그래서 3M 3M 역시 같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FX 그래프 R자임 X 그래프 그다지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로 압추된 순간속이 제로가 되는 순간은 요거랑 요거랑 똑같으면 되는 거죠 알겠나요? 어 이거예요 이거 정말 괜찮은 문제예요 자 믿습니다 꼭 연습할 거라고요 이제 53P10번 이건 맡길게 너무 쉬우니까 근데 53P10번은 이거 완전히 보너스 문항이 되고 대신 5P03번 아 이거 출제 가능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상영 9평 그리고 6평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노린다 그러면 그렇지만 예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충돌과 마찰과 역학보존 역학손실관계 어 요게 포함된 내용이야 자 문제 보겠습니다 6공연습해 별표 더 크죠? 그린 강화체 질량의 스몰 m으로 같은 물체 A와 B를 각각 수평으로부터 높이가 H, E, H인 점에 가만히 놓았더니 띠기리 언드란쳐 가만히 놓았더니 속도 제로 딱 써야 됩니다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구간 1을 지나 여기 알기 역학 손실이구나 A와 수편 충돌으로 정지한다 정의동을 치고 한 달라고 끊으십시오 자 시설을 그리워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만히 놓았더니 0 써놔야죠 그리고 마찰 없는 빗면입니다 여기까지는 여기는 마찰 없어요 그럼 반드시 버릇처럼 놔야 돼요 V 승리의 V 해놔야 돼요 왜? 만약에 물어보면 이 V값은 바로 루트 2GH 왜? 역학보존 A에서 루트 2GH 준비돼 있는 상황 해야 돼 알았죠? 써먹어야 됩니다 다 숫자예요 역학보존 그런데 현재 충돌에 정지했대요 어? 얘네들이 충돌에 정지했댄다? 그러면 이 V로 꽝 하고 달려들 것이고 B는 오 M짜리가 2H네 아 그럼 또 뭔가 역학에너지의 이 둘에 관한 비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뭐 지나칠 수는 없어요 이때의 이 V에 당하는 운동에너지 E0이라 한다면 여기서 두 배니까 여기는 몇 E0이야 2, E, 0이 되겠지 이때의 이미지 아 여기서 이제 손실되겠구나 얼마가 날아가겠구나 그럼 이거보다 작은 값으로 부딪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충돌에 정지한다고 그랬어 그럼 충돌에 운동량의 합이 이 B에 여기 B 맞지 B에 여기서 속력이 V면서 방향은 어떻다는 거야 반대방향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V 얘기하면서 아 이때 운동의 바로 뭐다 E0이다 아 그래 세나간 거 날라간 거 이거 손실량이 지금 얼마라는 얘기다 E0이다 지금 E0은 숫자니 문자니 가짜입니다 우리가 정한 거야 뭘 얘기하기 싫어서 이 값은 숫자를 얘기해봐 얼마가 될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분의 2제곱 이것도 가짜인데 2분의 1 이거 제곱 너무 복잡해지잖아 간단하게 역학 보존해서 이거는 MGH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자 이게 지금 가에 대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나에 대한 상황 봐봐요 그린 나는 가에서 A를 질량이 E0의 물체 C로 바꿔서 블라블라블라 A로 치자 4차 주 끝에 C가 올라가는 최고점의 높이는 16분의 1의 H 대결의 언단척 뭐야 부딪히고 나서 16분의 1만 올라간대요 얘들아 봐봐 지금 질량이 높이는 똑같은데 M2M이야 도달속력 다를까 안 되지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도달속력은 같은 거예요 왜 MGH 콜 2분의 MV 제곱 좌변 의변 MM EMG 콜 2분의 EMV 제곱 좌변 의변 EMEM 각각 서로 역학적 에너지는 분명히 이것보다 이게 더 크지만 C라고 했었죠 더 크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크지만 각각의 보존 상황에서 도달속은 V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값은 루트 2제치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과 상관이 없죠 이게 각각의 보존 잊지 말아 값 값 각각의 보존 상황에서 도달속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운동에너지 최대값이죠 운동에너지 값은 쟤보단 이게 당연히 어때요 쿼드 왜 이건 질량이 2배니까 그래서 저기를 E0이라고 했다면 V0이라고 할 수 있겠다 됐죠 자 이때 무슨 얘기가 났냐면 충돌하고 나서 16분의 1배만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최대 포텐셜 16분의 1배가 됐으니까 운동의 최대값도 16분의 1배가 됐으니까 운동의 최대값도 16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부딪힐 땐 이랬는데 충돌 후에는 이거의 16분의 1배 얼마가 되는 거니 8분의 E0의 운동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고 속력도 봐봐 V였던 것이 자 운동에너지가 16분의 1배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속력은 제곱으로 들어가 있죠 4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돌 후에 4분의 1배가 되는 거다 자 여기서 문제의 발문이 좀 더 나왔어 B와 C는 충돌 전과 각각 반대방으로 운동하며 대결에 언더나인 쳐 그리고 16분의 1H까지 올라가고 가와 나에서 충돌 전후 B가 1을 지나는 동안에 역학에는 감수랑은 같다 아 그러니까 2H B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2E0이야 그럼 2E0 날라갔어 이거 얼마라는 거야 2E0이라는 거야 이걸 통과한 이후에 비나칠 때 여기는 오케이 자 그래 여기 그대로 깔끔하게 해놨네 여기에 보내칠 때 이쪽 방향이 얼마였다는 얘기다 마이너스 V였다 이걸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충돌 후에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거 질량 EM이라고 돼 있고 이거 M짜리니까 충돌 전의 운동의 합은 충돌 후에 운동의 합과 같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짧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각계의 운동의 변화라는 크기는 똑같다를 이용해봐 M 델타 보이크 같으니까 좀 더 짧게 뇌작동으로 그냥 갑니다 질량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1대 2가 돼야 돼 마이너스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의 속도 변화라는 얼마입니까 뒤에서 앞에 빼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5V죠 그럼 얘는 속도 변화가 얼마나 돼야 돼 보면서 하는 거야 2대 1대 2 생각하면서 얘는 플러스 4분의 10V 이 B의 속도 변화는 플러스 4분의 10V 그냥 4분의 10V라 쓸까 2분의 5V라 같은 얘기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결국 여기다가 이거 하는 거지 오케이 여기다가 이거 하는 거죠 마이너스 V에다가 플러스 2분의 5 그럼 얼마 나오겠니 플러스 2분의 3V가 나오는 거죠 이 변화를 겪었으니까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플러스 이거는 2분의 3V다 됐죠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내려가셔야 돼 자 그로 갑시다 이제 기업번 가에서 B가 1을 지난 동안에 어휴 이 형이 가면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MGH다 기업번 맞았고요 니은번 나에서 충도로 C의 속력은 충도로 C의 속력은 이거 물었네 니은번이 아니 V? 그래 루트 2GH를 얘기하잖아 그래서 4분의 루트 2GH 그래서 정리하면 8분의 루트 안에서 8분의 GH가 된다 루트 8분의 GH 니은도 오케이 이게 한 이은이 디귿번 나에서 충도로 B가 올라가는 최고 높이가 얼마가 되겠느냐 자 봐 지금 2, 0이 여기를 지나왔을 텐데 충도로에 보니까 어? 속력이 2분의 3배가 됐어 속력이 2분의 3배가 됐어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V제곱으로 되니까 4분의 9배가 되는 거야 4분의 9 2, 0이 되는 거야 어? 그런데 셀 거야 다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 다시 셔버릴 거야 그럼 얼마 남니? 4분의 5 2, 0이 남죠? 어? 2, 0이 2, 0이 MGH라 했잖아 이게 MGH잖아 2, 0이 그럼 뭐야 4분의 5의 H 끝 자 그래서 디귿번 4분의 5의 H다 오케이 기왕은 이은드급 모두 정답 아 정말 정말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문제 중에서 정말 훌륭한 문항들 중에 이 4문항인데요 이거 정말 구성의 재배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꼭 여러분들 100, 200%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어휴 우리 조교랑 조교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교요 내일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지금 잡아 끌어놓고 무슨 토요일 날 교수님한테 얘기하지 자 고생했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합니다 파이팅 오케이 물만 돼 외쳐야지 백지박수 꼭 해와 응 그러세요 감사합니다.